수고하십니까 번개고치 어서오세요 랩탭 배터리 충전 차가수리 1뎀 높았던 그 시절 그 번호 아이고 이런 소리를 못했네 통과다 똥지직 뿌지직 디스크에다가 꽃샘 추면은 상당히 좋지 자가풀이 써도 잡을 수 있겠지 번구 두 장이나 있으면 생설권 꽃샘 추리 디스크 있어서 꽃샘 추리 진짜 좋을 것 같아 엘리트 옆에 두 마리 더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요정도 덱일 것 같으면 불탄 엘리트 아이고 꽃샘 추리 먼저 쓰고 싶은데 엘리트 엘리터나 더 가자 꽃샘추위 또 나왔어? 이제는 고민되는데 음.. 고민된다 아니 근데 꽃샘추위 진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산마까지 무난할 것 같은데 삶샘추위 삶샘추위 간다 삶샘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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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역시 우하니 여기서 라가블린이야 라가블린 잡을 수 있겠지 아씨 유물 먹었는데 짤까 눈보라 나오면 집어줘 못잡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째는게 좋겠다 아닌가 잡을까 충분히 잡을 것 같은데 아씨 쫄아서 튀어줘 라가블린 흐저팩 쫄튀하네 황창까지 딜카드 그만둬야 될 것 같네 타워카드 사샘 수익할까 맨들맨들한 돌 괜찮을려나 흐흐흐 아이참 캣틀벨의 담배라이 미션을 위해 유성타격도 타격입니다 아이차 아니 아이차 너너너 shuffle 그리고 드로그가 안들었더라 Spike 지금 디텍트로 심장 클리어식 카드수 저주제외 x500 플러스 저주 x2 아이고 하사니깐 하위모는 필요없어 탐색이나 될까? 메아리는 지금 덱에서 못쓰자 껌별? 드리퍼도 괜찮았을까? 일단 껌별 짓고 엘리트 피자 길이 별론데 아이 뭐야 이거 엘리트 사이에 불을 넣어줘야지 야 길 왜 이 모양이야 엘리트 2언져 내야돼? 아니면 그냥 여기 줄 담배 피울까? 불 세게 보면서 줄 담배 피자 게노산 같은거는 좀 힘들긴 하겠다 담배 다 피곤하면 운동도 해야지 엘리트 야 심트한 디펙트 이것만 피고 이것만 피고 운동한다 아 이것까지만 피고 운동한다 홀로그램 쓸거 없지 다이어트 타겟 빠이 축전기 좋네 똥지직 지워도 되겠지? 운동하자구요? 수비도 지워야 될 거 같은데 수비도 지워야 될 거 같은데 수비도 지워야 될 거 같은데 운동이 더 급하긴 하겠다 담배보다 아직 담배를 배우지 않은 딥팩트 아이고 픽셀그래픽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게임에서 졌을 때 핸드에 있는 타격이 생각나지 그깟 심장이 생각나겠습니까 중요한 타이밍에 타격이 떴을 때 어? 병폭축장기? 좀 이상한데 아니 도박치앱 자체는 좋은데 지금 내가 핸드 돌려서 이득 볼 게 없다 아 뭐 그래도 있으면 좋은 거긴 한데 깨시 됐다 담배 피우자 이제 이 빨래 피우자 아 안 안 안 안 안 안 건강하게 담배 피세요 아 간지 중심 감사합니다 와우 투이킥 찬공지능 하나면 된다 하이 랩포 후벼 파기 후벼 있으면 편하긴 하겠다 근데 지금 음 음 조각 모음 이런 거나 더 얻어야 될 것 같은데 찰싹 정도는 상대가 안 좋지 아씨 카운터 세대로 먹었네 하지만 다음 전투는 상성이 좋기 때문에 edu 카운터 대대 우빈 프벼 빈 해중시계 룬갓갓면세 쪼감문 룬갓갓면체는 좀 부담스럽네요 간갓면체 회중시계는 일 안할거고 일하네 룬갓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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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밀집만 챙기면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깨겠는데 룬갓면체 흑밥 핵바는 전등급이라서 필요없어 소주 먹자 방어 모자란 등이라서 현돌은 힘들고 엘리트 여기서도 두 마리 잡으면 되겠네 상점 보고 엘리트 엘리트 상점 보든가 불보든가 불보는 게 나을 거야 아마 아니면 엘리트 두 마리면 이쪽이 나은가 근데 여긴 상점 있네 여기가 낫겠다 그러면 아니면은 물음표에서 뭐 이벤트 찾아보든가 산막에서 뭐 칼날려왕 이런 거 보면은 괜찮긴 한데 추락도 괜찮고 지금 추락 위험한 거 하나도 없어 깨봐야 배터리 충전인데 배터리 충전 없어도 깨고 불보고 한 장 더 지우는 게 이득일까 해조로 하자 엘리트도 두 마리 보고 상점도 보고 갓간 보험이나 좀 더 나왔으면 좋겠네 꽃샘추위 하나 더 나왔다 짱샘추위 오샘추위 눈보라 일제사격 이런 애들도 좀 눈보라 일제사격 이런 애들도 좀 호겹하기는 드로우가 드로우가 요정도면은 좀 호겹하기는 드로우가 안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밀집 더 챙길 수 있을까 밀집 못 챙기면은 그렇게 이득이 날 것 같지가 않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눈보라 혹은 일제사격인데 어 눈보라 났다 FTR 하나 더 써도 되겠지 부족 하나 살까 남은 저주이벤트 산막에서 저주이벤트가 몇 개 있긴 한데 아이고 구황왕님 유감입니다 저주이벤트 산막은 지금은 나쁘지 않지 지금은 덱스인데 이제 뭘 더 챙겨야 되지 걷어내기 불 도움이 될까 이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오셈 수위에 담배피면은 걷어내기에 쓸 코스트가 있을까 냉정함 정도만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오셈 수위 부분 지금 냉정함 넣읍시다 차라리 타지직바이 대밋 룬 룬 갓갓 면세 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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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제사격? 시국사격 저거 심장전 창당전 하려면 필요하겠지? 시국사격 슥 세탄력이 나 탈댐 구댐 시국사격 에헤이 아이고 어떡하냐 어? 일단 오한 있다 덱 센거 보소 덱 센거 보소 산막 보스는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아닌가 괜히 문제 없다고 했다가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눈 핥히기 야 이거는 드로우 없어서 큰일날 아이씨 또 걷어내기가 또 아 근데 이거는 넣는게 좋을 것 같다 근데 진짜 냉정함 나올 것 같으면 냉정함이 낫잖아 신성 찾아볼까? 전천이나 능숙도 좋고 대홀란도 괜찮겠는데 성급함 성급함 넣을까? 드로우로 3급함? 하하하하 하하하하 겁나 급하네 그래 드로우로 드로보자 제발 덱 돌리기 힘든데 아니 눈 할퀴기 왜케 세냐 뭐 세면 나쁜건 아닌데 아우 무섭다 진짜 스파게티게 무섭다 진짜 운동 열심히 해서 너무 세잖아 달력 킬각 1,000원 1,000원이기는지 오한뿔 필요없겠지 성급한 빨리 돌리는게 더 좋겠지 욕쌤 욕쌤 수익 깨야 1,000원 이제 회상하고 여기서 풀피 만들면 좋겠는데 성급함 성급하겠을 뻔했네 이거 아껴야겠지 아끼고 저건 창방에 썼어야지 야 번구만 나오냐 오리알콘이란다 오리알콘이란다 아 겁나 세네 진짜 번개고채 지울까 번개고채 지우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눈보라 제련 근데 지금 데미지는 안 모자랄텐데 일제사격도 있고 사실 눈보라 지금 보니까 필요가 없네 번구에 문제가 있을 듯 아프다 아프다 룬바 타격은 Fantastic 피참한 추후를 맞이했습니다 딜은 겁나 세네 진짜 세다 수비가 힘들어서 그렇지 헬스 디펙트 때려 패는데 축전기 지금 써도 되나 조간모은 먼저 쓰고 축전기는 나중에 쓰는 게 낫겠지 축전기 지금 구매 축전기 아직 연출하게 축전기 3 축전기 3 축전기 4 축전기 4 아이고 눈 할퀴기 성급함 대박난 재개입니다 단불에서도 단불에서도 번개구치 주면 되겠다 아 너무 성급했죠 개쎄네 진짜 아 이거 룬 12 면체 불편한데 일은 봐줘야 되는거 아닐까 룬 갓갓 면체 번개구치 지우는게 제일 낫겠죠 신성 딜은 안모자라니까 필요없을거 같고 밀집 포션이 제일 낫겠다 포션 먹을 일이 없어서 소주인 줄도 몰랐네 신성 쓸까 신성 쓰면은 이제 성급함이 3장 돌아가서 성급함 3장 돌아가면 훨씬 편할거 같은데 수비도 하나 더 넣어야 될거 같은데 냉정함 넣을까 반복 넣을까 심장 생각하면은 심장 생각하면은 반복이겠지 신성 바로 나왔네 신성 바로 나왔네 이거 그냥 이대로 가도 될거 같은데 저거잖아 저거 아닌가 나 저거 아니였어 차세트 아니였어 아까 코스트는 행코 때문이었구나 터보라도 하나 있으면 좋을텐데 일단 신성으로 오하는 조각본은 가져와야 될거 같으니까 자 엄마가 밀집 깎는다 이제 푸셔는 강력한 심장비를 막을 때 쓰려고요 소주가 예전에 폐쇄돼서 들고 있는 걸 쓸 수 있습니다 이거 웬만하면은 헹꽃 스택 올려서 가자 올릴 수 있지 내 쌍설군 그래도 일단 제가 가드 올려서 달력이 안 죽으니까 쌍설군 올리자 됐다 이제 잡으면 되겠다 킹쓸감머니 전등 에너지의 불 아휴 신성이니까 조간보험 써도 되겠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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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제 조각 모험의 반부까지 다 들어가고 잡은 것 같은데 아 성급함 빠지네 아씨 아 진짜 너무 많은 구매 아이 기왕 빠진거 돌리자 아씨 하나 더 빠졌네 제대로 되는게 없어 여기서 턴중 하고 들어오보자 깼네 깼어 아 목길 죽었다 이거 플래그인가 이거 깼네 깼네 아 이거 3급함 뜬거 레전드다 일단 눈보라는 없어도겠겠다 일제사격이랑 눈보라 둘중에 하나만 있었으면 되겠다 클리어 아 간지종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클리어 이 시국의 1대수는 한국인디팩트 아이고 세상에 대충 낭낭하게 넣었습니다 아이 닐리리아님 소원가 잘 녹았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우 아이고 대박 돈 주고 싼건이라 뺏어 쓴거라서 괜찮음 표창이 이렇게 강력합니다 아멘